네, 이 홍라실 기상캐스터가 이제 방향성이 일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우선 그럼 이 구력이 어느정도 되셨을까요? 저는 좀 2년이 안됐어요. 아, 그럼 아직은 골린에서 탈출한 지는 얼마 안되셨어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왜 안좋은지를 제가 우선 판단을 해야하니까 몇개 한번 쳐보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후후... 네, 우선 연습 진행하겠습니다. 오, 나쁘지 않은데요? 네, 좋아요.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네. 아, 좋아. 굿샷! 오! 이제 진짠데. 오! 오!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았네요? 거리도 그렇고, 지금 약간 탄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지금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. 하나만 다시 쳐볼게요. 잘 친게 잘못됐다고요? 네,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? 욕심이 많아요. 네. 굿샷! 아니, 이게 지금 교정 안해도 되겠는데요? 이거 무슨 일이죠? 네, 오늘 제 레슨이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진짜 뭔가 항상 긴장하면은 뭐 오른쪽으로 진짜 끝없이 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끝없이 가거나 중간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. 네. 아, 그래서 그런지 피팅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홍라실 기상캐스터에게 맞춤 클럽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더운 좀 있는 것 같고. 네. 네. 맞습니다. 지금 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스펙이나 강도나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맞았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. 지금 이제 홍라실 기상캐스터는 이 백스윙 할 때 어깨 회전이 굉장히 잘 돼요. 네. 어깨 회전이 굉장히 잘 돼서 우선 제가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. 네. 우선 백스윙을 할 때 스타트 때 모양을 좀 교정을 해야 분명히 방향성이 좋아져요. 무슨 이야기냐. 자,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. 네. 자,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커웨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여기까지. 자, 테이커웨이를 했을 때 지금 그냥 연습 스윙을 하고 테이커웨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봤을 때 이 클럽 패드가 뒤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아, 네. 네.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공을 칠 때에는 어깨도 돌리고 이제 체중 이동도 하고 골반도 더 돌려야 되기 때문에 클럽이 더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. 자, 이렇게 클럽이 뒤로 빠지게 되면 마치 클럽 패드가 탑에서는 뒤로 올 것 같지만 무조건 클럽 패드가 뒤에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 옵니다. 네. 더 이상 뒤로 갈 공간이 없고 여기서 백스윙 끝이 아니잖아요. 백스윙 때 회전을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클럽이 결국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돌고 도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세 분이나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은 어? 홍라씨가 그렇게 쳤나 안 쳤나 아마 잘 모를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그냥 또 편안하게 한번 다시 쳐보세요. 네. 원래 치시던 대로. 원래 치던 대로요. 네. 이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네. 뭔가 회전을 한다니까 진짜 더 회전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지금 생각을 그렇게 더 했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지적을 받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나 안 했나 하면서 자신감이 좀 상실이 됐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